난 너 싫어. 그리고 우리 엄마도 너 싫어요. 나도 장준아 씨 사귀는 거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싶은 심정이에요. 이게 본부장이 내게 안 돼, 이씨. 머리채를 왜 잡아냐? 왜 잡아냐? 잘못 잡았다니까. 바뀌었어, 바뀌었어. 재훈아가 죽을 텐데. 목에 뚫려. 나도 시아버지 갖고 싶다. 족발치 아저씨 폭 터졌네. 에휴, 샘. 결혼은? 애들은 있고? 나 아직 결혼 안 했어. 오빠 이 근처 사러? 삼강빌라라고? 어, 저기요. 사장님이 눈치채신 거 같아요. 누님하고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마음이요. 당신은 어떻게 손 교수한테 그런 말까지 해요? 손 교수? 손 정우? 새끼가 있어. 아로씨. 사실?